외국인 랍배드 오늘 펜터산에 무대가 준비가 되어있으니까요 함께 즐겨주시고 펜터산에 끝나고 나면 우리 전통 아리랑 팔령부 시연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로 43번째 맞이하는 진두 신비의 바다의 축제 저희가 그제 또 어제 오늘 이제 축제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적의 바닷길 미디어 아트는 7시 30분부터 바닷길 체험관 쪽에 가시면 미디어 아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로 뿔논을 만나시고 뿔논을 만나시고 그리고 내가 신비의 바닷길을 걷는 듯한 미디어 아트까지 준비가 되어있으니까요 꼭 하고 오늘 축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즐겨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가게 무대에서는 역시 라이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지 저희가 약간 체킹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사운드 체킹하고 바로 펜터산의 무대 락밴드의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제가 뭐하는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작하면 베이컨 사운드 체킹하고 이렇게 뭔가 납무 몰래 락이 프로그램 GO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 밤 4번까지 진동이 스프러가 됐을 때 오늘의 코너마 목욕도 빨래서 마침내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2개의 도움을 모아라 마침내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원하러 수술한 도움이 되었고요. 날씨가 먼저 맞게 됩니다. 오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이 생각됩니다. 이제 진주의 수혜라고 한 번 나와서 표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